3천만원도 아니 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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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명서 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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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명서 아무리 윤재장 장모라고 해도 그렇지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재판이 열려 또 앞으로 3개월 뒤에 재판이 열린다네 이건 좀 너무하잖아 이들도 70곳 악수수색 100만건 언론 보도 34번 1심 공판 이런거 해줘야지 그래야 공정하지 않아? 법과 원칙 좋아하잖아 안 그래 윤재장? 위조는 했지만 고의는 아니라니 이게 뭔 개소리여 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말이랑 똑같잖아 3천만원도 아니 3억도 아니 30억도 아니 아니 무려 347억원을 속여놓고 고의가 아니라니 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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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명서 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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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명서 장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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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명서 권위는 안 들어가는 거냐